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블로그를 지금 현재 시간은 12시 8분이에요 12시 8분 2시 12시의 3시 10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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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시비아로 가봐야 돼요 지금 시비아로 가봐야 돼요 시비아로 가동 고춧가루 그냥 팔 말도 생기면 또 열겠습니다 오늘 일로 갈거에요 오늘 어둡기는 하지만 오늘의 시기를 또 지금 마치려고 생각 중입니다. 현재 시간은 6시 6분 7분입니다. 그러면 오늘의 시기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저에게 독약을 먹은 사람들이 모두 감옥에 갈 때까지 시기를 계속 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의 시기를 마치겠습니다.